서울의 센터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는 진리와 지선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한성대학교 전자계산소의 정보화팀은 현재 총 8,000여 명의 학생과 1,000여 명의 교직원들이 내부 전산망과 공식 웹사이트 및 100여 개의 학업 및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학업 및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는 이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보안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데이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커스터마이저된 보안 정책을 수립한과 동시에 성력 향상과 관리 편리성을 확보하고자 전산망 통합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웹 방화벽은 문제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데이터 투명성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안 정책을 세울 수가 없었고 문제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또한 수강 신청 기간 및 실시간 출결 관리의 경우 서버 기반의 보안 솔루션들은 대규모 트래픽 처리가 불가능하여 성능 저하를 유발시키고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장비가 필요하게 되어 IT 인프라 비용 증가에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투명성을 제공하는 웹 방화벽과 디도스 방어와 같은 데이터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디도스 방어, 로드 밸런싱, SSL 가시성과 같은 다양한 기능이 가능한 F5 장비를 도입하여 네트워크를 간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F5 솔루션은 데이터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을 5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F5 통합 솔루션을 구축함에 따라 전에는 SSL 기능 업그레이드 시 30대가 넘는 서버들을 따로따로 업그레이드해야 했는데 지금은 딱 한 번만 웹 방화벽에서 업그레이드하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관리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통합 솔루션을 한 밴드에서 공급받게 되어 문제 해결 시간이 단축되고 전체 유지 보수 비용을 20% 가까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F5 통합 솔루션을 통해 한성대는 추가적인 IT 장비의 구입을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비용 및 관리 시간은 줄이면서도 디도스 방어, 웹 방화벽과 같은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는 동시에 전산망 성능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1부에서 계속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